김장김치 할때 오이지루도 김 해본적 있나요? 저는 항상 김장할때 되면 이렇게 오이지 만들어놓은 오이자루다가 가진 양념 넣고 버무려서 김장배추 속에다가 케이크를 넣고 김치를 만든답니다 요게 예전서부터 우리 집에서만 해먹는 특별 음식인데요 우리 신랑이 엄청 잘 먹어요 요 배추김치에다가 케이크를 넣는거랍니다 저 요런거 잘 만들어요 그래서 오이지 많이 해놓는건데요 지금 배추 마지막으로 32통 싸면서 요렇게 4통이 다섯 여섯통이 나오는데요 고기에다가 제가 예전에 오이를 50개 절여놓은거를 이게 오이넝쿨 거들때 마지막으로 땄던건데요 제가 요렇게 요거는 김장할때 쓰려고 제가 딱 맛있게 절해놨습니다 그랬더니 딱 좋아해요 먹어보니까 아삭아삭하면서 음 아삭아삭하면서 엄청 맛있어요 김장 먹을때 요거 우리 신랑이 엄청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인증사 찍으면서 요기다가 같이 버무릴거에요 그래가지고 요기통에다가 담을겁니다 저 맛있게 별미 오이지김치 담그고 있습니다 쉬워요? 엄청 쉬워요 이게 맛이 특별하기 때문에요 별미입니다 영상 찍고 끝 김치하기 10종 10종 영상 끝 오이게 김장할때 오이지로 만드는 요기에 같이 섞는 김치랍니다 그럼 끓여먹을때 요거 맛있어요 쫄깍 인증사 찍었습니다 이제 제가 혼자 하는거기 때문에요 영상 끄고 이제 지금부터 시작할겁니다 시작 시작 복잡이